신신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신명은 중국 3조 승찬 스님이셨어요. 우리가 유명한 스님 가운데 그 6조 해릉 이라고 하시는 육조 단경 있잖아요. 그 육조 단경의 저자 6조 해릉스님을 6조 이야기하는 것은 달마 스님이 중국 선정의 초조면 달마 스님의 법을 전해 받은 해가 스님이 2조 해가 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승찬 스님을 3조라고 하고 승찬 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스님이 동신 스님이라고 하고 5조 홍인대사가 육조 스님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5조가 홍인대사하고 육조가 해릉스님이신데 우리가 육조 해릉 육조 해릉 할 때 중국 선정의 육조라고 하는 의미고 3조 승찬 할 때에는 중국 선정의 3대조가 승찬 스님이다. 이런 이야기 해보면 이 신신명이라고 하는 글은 짧죠. 짧게 보면 되게 짧은 글이지만은 이 글 자체로 불교의 핵심 선정의 핵심을 깨뚫고 그 내용을 아주 쉬운 용어로 풀이 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신신명을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신신명 내용은 되게 사실 심플합니다. 어느 정도 심플하냐. 옛날에 그 낭야각 선사라고 하시는 분한테 신신명을 공부하는 대학자가 신신명에 대해서 주석을 좀 달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우리가 그 주석을 해서 보내왔는데 어떻게 했느냐. 지도문안이요 유연간택이라. 단맛 증의하면 통연 명백하리라. 이거를 큰 글씨로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글 처음으로 작은 글씨로 그 밑에 써놨대요. 우리가 이제 줄을 단다. 각주라고 하는 표현. 각주. 각주라고 하는 표현이 옛날에 한문 책을 보게 되면 원문은 큰 글씨로 나와 있고 큰 글씨 밑에 그 글자의 뜻이 어떤 것이고 이츠가 어떤 것이고 어디에서 나왔다 이런 내용을 조금만 글씨로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문을 풀이해 주는 게 주인데 그게 줄을 달아 놓은 게 큰 글씨 밑에 밑에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다리로 봐가지고 각주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이거 누구한테 내가 들은 이야기는 아닌데 내가 판단을 할 때는 그래 보면은. 그걸 각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신명은 첫 구절만 알면은 나머지 그런 걸 전부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렇게 줄을 달아 놓은 거예요. 이야기가 되지 않아 보면. 그래서 첫 계속 하나만 알면은 그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랬구나. 근데 그 첫 구절이 어떤 거예요. 첫 구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부처님 삶 깨닫는 건 어렵지 않아. 오직하나 관택만은 걸릴 뿐이네.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걸림없이 팍 튀어서 명백하리라. 지도 문안이요. 지도. 지극한 삶. 문안이야. 문안. 깨닫는 건 문안. 어렵지 않아. 오직하나 유. 오직하나 간택만은 간택 꺼릴 뿐이네. 혐. 혐오하는 거야. 꺼리는 거야 보면은. 유형 간택. 오직하나 간택만을 꺼릴 뿐이네. 단막증에 다만 막증에 증오한다. 사랑한다. 이런 분별심만 막 내지 않을 것 같으면은 통여. 마음이 팍 트여서 명백하리라. 세상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내 앞에 드러내가지고 화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 첫 구절 어려워요? 쉬워요? 영지스님. 딱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어려워요.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계속하나 보면 되잖아. 부처님 삶을 깨닫는 건 어렵지 않아. 오직하나 간택만을 꺼릴 뿐이네. 미워하고 살아가는 마음 없으면 걸림없이 확 띄어서 명백하리라.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나? 이해되면 어려운 거야? 쉬운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거지. 백연스님은? 쉬운 거 어려워? 쉽습니다.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 보면.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이거를 한 번 그대로 지격이지, 지격 지금. 보면 지격이야. 이거 의역 아니야. 부처님 삶이 지도야. 우리가 지도, 그러면 지격한 도. 지격한 도. 또 이거를 도에 이르는 것. 또 이렇게 표현돼. 도에 이르는 것. 근데 도에 이른다 그러면은 도가 통했어, 안 통했어? 도에 도달했다고 그러면 도가 통한 거야, 안 통한 거야? 통한 거야. 통한 거지. 그럼 도 통한 사람이 뭐야? 우리 뭐라 그래? 도를 통한 사람은? 도를 통한 사람은 뭐라 그래? 선지식. 선지식이라고 그러고. 또 도사라고 그러고. 또 뭐라 그래? 응? 선지식, 도사. 또 뭐라 그래? 표현이 많이 있어? 조사. 응. 조사스님. 또? 큰 스님. 큰 스님. 또? 조사스님, 큰 스님, 선지식. 이런 분은 우리는 보통 하는 말로 어떤 분이라고 그래? 무슨 님자 붙어가지고.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도를 통해서 깨달아서 부처님이 된 거야. 그 부처님 자체의 모습이 사부로 드러나는 게 그게 도 아니겠어? 그게 도자로 보면. 응? 그게 도자인 거야. 응? 응? 그래서 어. 어. 지, 도. 이 말을 풀이해 보면은. 도의 이래다. 아니면 또 칠칸도. 칠칸도. 칠칸도 그 자체는 그 부처님 마. 그 부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처님. 응? 이런 사람을 무심도의. 십이 풍결이 없으니까 무심도의. 무심도의. 또 도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천지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부처님 삶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사람들이. 응? 사람들이. 뭐야. 그 지역 간 도 그러면은. 도 그러면은 뭔가 이 그림을 그리는 잘 아는 것 같은데. 도를 막상 이야기 해봐라. 그러면은 잘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 도에 대해서. 응? 그런데 도라고 하는 건 그냥 부처님 삶다.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게 도야. 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지도 그러면은. 이 내용을 하니 알면은. 천지시라고 표현해도 좋고. 깨달은 사람을 표현해도 좋고. 도의라고 표현해도 좋고. 무심도의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선. 그래가지고 아리성 할 때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뭔가 현실적인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아. 심정적으로. 그대로. 알 수 있는. 그 표현으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아. 부처님 삶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제가 한 번 해봐라. 그래서. 원래는 내가 부처님 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부처님 도. 부처님 도. 깨닫는 건 어렵지 않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나 독성을 시켜봐요. 도반한테. 아니. 스님. 스님이. 소리에서 한 번 독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님이. 부처님도 깨닫는 건 어렵지 않아. 어. 부처님의 도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처님 도 그랬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부처님도 깨닫는 건 어렵지 않아. 부처님 깨닫는 사람인데. 부처님도 깨닫는 건 어렵지 않아.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스님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스님 표현식으로. 평상시에. 글을 읽어보면. 이거를. 부처님 사물하고. 어떨까요. 그래. 부처님 상 깨닫는 건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아. 그게 훨씬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버렸구나. 그래서. 지도. 질칸도. 도에 이르는 것. 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 그 도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사물을 구현한 거예요. 보살의 사물을 구현하는 거예요. 선지식의 사물을 구현하는 거예요. 선지식의 사물을 구현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 그걸 깨닫는 건. 아. 우리는. 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3. 승찬생이 봤을 때는. 조금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뿐이야. 그래서 뭐냐고. 응. 도라고 하는 게 뭐냐. 부처님이 뭐냐. 부처님 사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나로 구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간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내가 이뻐하는 사람인지 미워하는 사람인지 가려내는 게 간이야. 간. 그래가지고 나는 이 사람하고 사랑을 하겠어.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하겠어. 선택하는 게 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택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시비분별이라고 하는 말로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 간택만은. 시비분별하는 것만을.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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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이라고 하는 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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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버리기 힘들까? 뭐만 하면 전부 다 선택을 하라고 강요을 하니까요. 그래서 교육이 잘못된 거야. 선택하라고 시비를 가려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좋은 교육 같지만 시비 분별할 중에 초점이 맞춰서 간택을 해놔도 선택을 해놔도 선택한 게 계속 옳기만에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또 다시 선택을 해야 되잖아. 또 다시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 선택의 끝이 있어? 없어? 없어. 변화무쌍해 변화무쌍하지 않아? 변화무쌍하지. 변화무쌍한 것을 가지고 이것만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 정답이겠어? 오답이겠어? 오답이지. 그래서 시비 분별보다는 흘러가는 인연을 보고 그 무상의 이치를 알고 그 시비 분별하는 거기에 대한 집착을 닦아야 돼. 살아가는데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지. 시비를 가리지 않을 수는 없지. 선택을 하든 시비를 하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갈 뿐이지. 이것만이 옳은 것이고 다른 건 절대 악이야. 이런 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비 분별하지 말아라. 내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시비 분별을 통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더 생활에 다가올지도 모르겠어. 시비 분별하지 말아라. 이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집착하지 마세요. 이 말하고 같은 거에요. 오징어랑 간퇴관을 꺼릴 뿐이니 사실 두 줄만 딱 써가지고 나머지를 각 줄로 다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여기에 신신명에 불수가 다 들어있어. 그 밑에 그런 설명이야. 미워하고 살아가는 마음 없으면 그랬단 말이야. 미워하고 살아가는 마음 이거는 대척제가 있는 만큼 있어. 너 미워? 난 당신만을 사랑해. 너 미워?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차별심이 있겠어? 없겠어? 너 미워 이 말은 이뻐하는 사람이 따로 있겠어? 없겠어? 있단 말이야. 중생들은 늘 선택하라고 그러고 미워하든지 중화하든지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자기한테 좋은 쪽으로 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납니다. 네? 당신만을 사랑해. 그래가지고 연애하고 그 연애가 잘 성공이 돼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잘 성공을 해가지고 식단을 잘 살고 3년을 잘 살았습니다. 당신만을 사랑해. 그런데 당신만을 사랑해. 이게 죽을 때까지 쭉 지속이 되는 사람 있어요?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당신만을 사랑해. 그러면 절대적으로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마음이 왔다갔다 변한다 그러면 당신만을 사랑해. 이 말은 거짓말이야? 진짜야? 거짓말. 우리가 거짓말하고 살아야 되겠어? 진실을 말하고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무한 사랑은 자비심이야. 무한 사랑은 무한 사랑은 십이 분별이 없는 마음이 십이 분별이 없어도 누가 구하는 사람이 오면 인색한 마음 없이 베푸는 거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적절하게 도움을 베푸는 거야. 그런데 베풀고 도움을 줘도 내가 베풀었다 도와줬다 라고 해가지고 어떤 상을 내지 않는 거야. 보살은 선지식은 부처님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중생들은 내가 도와줬어. 내가 베풀었어. 이런만 가지 않아요. 그걸 갖는 게 중생심이 된 거야. 그래서 간택을 혐오하라. 간택을 꺼려라. 이 소리를 십이 분별하는 마음을 놓아라. 그런데 중생들은 생활 속에서 증오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많이 살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석으로 하는 이야기가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없으면 그게 도래인 거야. 그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걸림없이 파티여서 뭐가 걸림없이 파티인 거야. 내 마음이 그렇다. 그 자리에 통연 여기 통연 통연이라고 하는 거 통이라고 하는 거 뻥 뚫린 거야. 우리는 늘 십이 심 분별심으로 내 앞을 가려가지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 십이 심 분별심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늘 십이 분별하는 번뇌 속에 살아가는 게 중생인데 십이 분별심을 놓아버리면 집착심이 떨어지고 집착심이 떨어지고 번뇌가 떨어지고 번뇌가 떨어지면 무명이 없어져가지고 내 마음을 가리는 게 없어. 가슴이 뻥 뚫리는 가슴 자체가 가슴이 뻥 뚫리는 것을 통연이라고 해. 뻥 뚫릴 통연이라고 해. 가슴이 그냥 뻥 뚫리는 거야. 걸림이 없어. 그러니까 걸림없이 내 말 확 튀니까 세상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겠어 안 보겠어. 그대로 보겠어. 삶 나마자 있는 그 자체의 그 지식이 그대로 확 들어. 그걸 명백이라고 해. 우리가 명백하다고 하지. 분명하다고 하지. 확실하다고 하지. 가슴이 뻥 뚫리면 세상에 지식이 돼. 명백하게 걸림없이 내 눈앞에 확 불안한다고 해야 돼. 그래서 그 페이지를 봐가지고 서문을 원래 서문이라고 하는 게요. 그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쓰는 거야. 어떤 실수명의 계율을 설명해 준 글이라. 봐도 괜찮아요. 제목을 지도 문화를 갖다가 제목을 해놨어. 지도 부처님 삶 무난이여. 깨닫는 건 어렵지 않아. 도가 어렵지 않다. 도가 어렵지 않다. 부처님 삶 깨닫는 건 어렵지 않아. 부처님 삶을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으로 중생들을 독려하며 시작하는 신신명은 중국 선정의 3조인 성찬 스님께서 남겨놓은 저설입니다. 3조 성찬 신신명 신신명 신신명은 신신명은 신심을 알잖아요. 믿는 마음이에요. 믿는 마음 명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 우리가 쇠에다가 글을 새겨 놓게 되면은 그 글이 없어지지 않고 오래가잖아요. 쇠에 글을 새겨 놓듯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확 심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글을 쓰는데 이 글을 여러분들 가슴 속에 확 배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심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배겨서 조그만 의심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자리에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십이 분별하지 않는 것이 도다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 배겨 가지고 생활 속에서 십이 분별하지 말아야지 그 마음을 늘 일으키면서 십이 분별하지 않게 되면 그대로 부처님 삶이지 않았구나. 그게 부처님 마음이야. 그러면은 신심 불이 불이 신심이라고 하는 게 맨 마지막 글에 나와요. 맨 마지막 글에 신심 불이 이 신심이라고 하는 건 불이 부처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깨달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불이 신심 이것저것 십이 분별하지 않는 마음 분별하지 않는 마음 자체가 그게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은 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무이 그래 가지고 무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불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그 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십이 분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좋아. 불이 그러면은 둘이 아니다 라고 고량을 많이 하는데 십이 분별하는 마음이 아니다. 어? 그럼 뜻이 더 드러나지 우리가 무이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무이 둘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둘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도 십이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보면은 100% 더 뜻이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 글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불이 무이라고 하는 표현은 둘도 없다. 둘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보면은 그 2자가 나왔을 때 십이 분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십이 분별하는 마음이 둘로 갈라지고 그 둘이 넷으로 갈라지고 넷이 여덟으로 갈라지고 계속 갈라진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려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던 승찬스님은 병자였어. 어느 날 달마스님의 제자인 이조 해가스님을 찾아가 답자고자 물었습니다. 자 2조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이 해가스님은 달마스님의 제자였다. 달마스님은 중국 선정의 초조야 그래서 1조야 1조 1조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중국 선정의 초조 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 3조 승찬스님은 6조 승찬스님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보면은 4조 도신 5조 홍인대사가 6조 당령에 등장을 하죠. 그래가지고 6조 스님한테 법을 전해줘. 그 6조 해는 스님이 법문한 걸 그 워록을 모아가지고 지은까지 남아서 우리가 공부하는 책이 6조 당령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조 당령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3조 승찬에서 나온 거에요. 3조 승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부처님의 법을 전해받은 가슴한테 가슴한테 거슴이 올라가기 전에 선정의 2조가 누구냐 아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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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치고 난 다음에 오베 결집에 들어가가지고 구술을 해. 그 경전도 선정의 2조 깨달은 자 아나니가 아나니의 입에서 구술이 된 거야 보면 그러니까 경전도 이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전을 해와서 문자화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지만 그 과정을 그 과정을 아나니를 통해서 왔지만 그 아나니 조사스님이고 깨달은 자였고 부처님의 법을 전해받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전도 사실 그 조사스님의 조술이라고 볼 수 있겠어 없겠어. 부처님이 조사스님의 본질이 아니야. 본질을 보면 스님 저는 죄가 많아 문능병을 얻고 있는데 저의 죄를 참회시켜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대의 죄를 가져오라 내가 참회시켜 주시리라 문능병을 얻은 사람이 괴로워 내가 전성에 무슨 죄를 지을게 금성에 무슨 죄를 지을게 내가 이런 꼬리인거 해가지고 도인을 찾아가서 지금 묻는거에요. 본질이 이좋을 찾아가가지고 죄가 많아 문능병을 얻고 있는데 스스로 죄인이다 그러는거에요. 본질이 저의 죄를 참회시켜 주시옵소서 아니까 그대의 죄를 가져오라 내가 참회시켜 주시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죄를 이야기를 했고 그 죄 때문에 문능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그 죄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 죄를 갖다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앉아가지고 자기 죄를 찾아 어? 자기 죄를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마음을 들여다봐도 내가 죄유하는게 없어 보면 그래서 죄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참회한다 해서 참회를 통해서 죄를 없앴다 술이 아니한 겁니다. 근데 죄를 찾아도 찾아도 죄가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참회할게 있어 없어? 없는거에요. 그러면 참회가 다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그렇다면 죄는 모두 참회되었다. 이제부터 그대는 불법 법법 신고에 의지하여 살도록 하여라. 삼고에 의지하여 살라는거에요. 불법은 부처님이요. 법법은 부처님의 법이요. 신고는 부처님의 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사는거에요. 지금 지금 사는거에요. 스님을 뵙고 승부는 알겠습니다. 스님이 도인이라 그래서 불법에 도를 알고 계신 분이라 찾아와가지고 당신을 당신을 아 당신의 모습을 보고 승부라고 승부라고 하는건 알겠는데 그런데 불법 법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불결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와가지고 불법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내가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불보요.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 깨달음이 부처님이요. 우리 절집에서는 그 부처님의 그 마음을 보배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불보라고 하는 것이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몸이 법법이다. 그 마음에서 부처님 마음에서 이념 따라 흘러나오는 말씀 하나하나 가르침 하나하나 하나가 법법이다. 그러므로 불보와 법법은 다른 것이 아니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법은 다른 것이 아니요.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승모 또한 그러한 것이다. 상부 설명이 잘 되어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1강을 맞춥니다.